이제 5월 달도 중순이 더 부드럽습니다.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주말로 진입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구름이 많이 있기더니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침에도 계속 비가 옵니다. 자, 아내가 전해주는 일기예보는요. 3일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 예보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다며 아내가 오늘은 정기신체검사를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기신체검사를 실시해 주는 것으로 같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송포사우위생복무중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 건강검진센터 뭐 이 정도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건강검진센터이니만큼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들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곳에 와서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난주에 1년 전에 검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복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의료도 정책입니다. 국가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또 국가가 결정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요즘 의사 2천명 증원 때문에 정부와 의사단체에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로의 주장을 접고 타협점을 찾아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중국의 의료 제도나 정책이 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의료 정책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놔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